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그래도 가슴을 쓸어내리는 것은 여당에게 200석을 허록하지 않았다는 개헌 저진선을 확보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정말 아쉬움이 많은 선거였습니다. 그러나 다수 국민들이 그 길을 선택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과 함께 또 떠오르는 다른 생각은 생각이 많이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또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선거를 보면서 여전히 다섯 가지 걱정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경제성과에 큰 충격을 주었던 실패가 맹악한 정책들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 주 52시간 근무제와 같은 그런 정책이 앞으로 지속된다면 그런 정책들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얼마나 클 것인가 두 번째 선거를 정책 지지로 받아들이는 현재의 집권 세력은 앞으로 사회주의적 색채가 아주 짙은 경제 사회 정책들을 어디까지 그 범위와 폭을 확대할 것인가 다르게 표현하면 한국의 사회주의화를 어느 정도까지 밀어붙일 것인가 세 번째는 정부 지원에 이미 익숙한 사람들을 양산한 포퓰리즘 대중정합주의 정책이 앞으로 국가 경제를 얼마나 빠른 속도로 위험에 빠뜨리게 될 것인가 네 번째는 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나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무기로 해서 이미 과도한 권력을 장악한 행정부 수장이 반대편에게 재가를 물리고 자유사회를 흔드는 일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다섯 번째는 대북관계 한미동맹 한일관계 등 모든 면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란 털을 헌드는 헌법을 개정하는 작업 개헌에 대해서 그들의 야망을 어떤 방식으로 구체할 것인가 쉽게 이야기하면 지난 세월 동안 우리들에게 번영과 성공을 가져주었던 현재의 자유체제를 계속 우리가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다섯 가지 의문문과 걱정과 염려를 갖게 됩니다 첫 번째 사례는 국회의 힘입니다 역사 속에서 국회의 힘을 생각할 때는 한 가지 사례를 저는 자주 떠올리게 됩니다 1948년도 5월 10일 날 남로당의 집요한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유엔 한국감시단의 감시 아래에서 한반도의 이남에서는 총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5월 31일 날 재헌국회가 출범하게 됩니다 재헌국회가 출범하고 불과 5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국회의 위원에 대한 북한의 작업이 시작됩니다 남북한의 군사력에 현지한 격차가 이미 나 있는 상태에서 주한 미군이 철수할 경우에 북한군의 남침 가능성을 우려하는 사람들은 미군 내에서도 많았고 한국인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8년도 10월 13일 날 박종남, 노일환, 김약수 등 국회 소장파 위원 47명 당시에 재헌국회 총수는 198명이었습니다 약 24%가 주한 미군의 조속한 철군을 위해서 외군 철퇴 긴급 동의안을 전격적으로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두고 국회가 생기고 나서 처음으로 외국군 철수 찬성파와 반대파가 몸싸움을 벌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소장파 위원들의 주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은 저들이 공상당의 조종을 받는다 이렇게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다행히 11월 19일 날 최윤동위원 등 90명이 대한민국의 방위태세가 정비될 때까지 미군의 남한 주둔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미군 주둔에 관한 계리안을 제출해서 제적의원 113명 가운데서 88명이 찬성하고 5명이 반대하여 통과시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군사력 우위에 바탕을 두고 북한과 소련은 1946년부터 거칠고 집요하게 미군 철수를 주장해왔고 그런 작업을 은밀하게 추진해왔습니다 당시 주일미연락장교 휙스가 1947년 8월 30일에 행한 연설을 보면 당시에 남북한 사이의 군사력 격차가 얼마나 컸는지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경우에 남침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충분히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현재 소련은 북조선의 20만 명을 구성되는 10개 사단 그리고 북조선으로 징발된 20만 명의 조선인 군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미군은 남조선의 1개 군단만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다 현재한 격차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1946년부터 소련과 북한은 한반도 적화 계획을 갖고 추진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주한미군은 북한군 남침의 위협을 걱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49년 6월 27일 날 군사고문단 500명을 제외한 주한미군 1500명이 인천항을 통해서 완전히 철수하게 됩니다 6월 30일 날 미군 육군부는 주한미군 철수 완료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낯서 1년 뒤인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에 의한 남침이 개시되게 됩니다 지금도 과거의 문헌을 살펴보면 1940년대와 1950년대 한국 사회는 좌익적인 분위기가 물신풍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태동해서 성장했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쩌면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던 문화적인 섭성 가운데 하나가 기생문화 타인에게 기대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기생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에서 기대서 살아가는 것 그 기대 주체는 현대사회에 와서 납세자 그러니까 정부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새말운동을 할 때 건면 자조협동이라는 3대 구호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재헌 국회 당시에는 국회의원의 소수가 북한에 동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80명 정도가 여건이 단결하면 개헌까지는 쉽지가 않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입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거대의 여당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당시와 오늘날이 다른 점도 많지만 어떻든 현재 여건의 지휘부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진로와 체제의 변질이란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의석수를 여당이 확보한 것은 사실입니다 선거 결과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문화적 유전자 가운데 하나로서 우리 사회가 다시 옛날로 회개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의무입니다 아무튼 이 나라가 올바른 길로 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